삼성전자입니다 방금 카톡방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내용을 방송으로 좀 정리해서 남겨놓을게요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한다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도 계속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게 그냥 마냥 오르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12개월 뒤를 미리 좀 본다든가 아니면 현재의 주당 순위 기준으로 주가가 지금 어디 있다든가 어쨌든 회사의 가치라고 부를 만한 모종의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선 이것을 회사의 가치다라고 놓고 봤을 때 주가는 작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크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시 회사의 가치에 돌아온다 라는 논리가 있죠 코스털라니가 말씀하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만큼 이 회사의 가치에 수렴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선 재무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거의 추정치와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이게 현재 지금은 모양이 좀 다른 이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그림이 옆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추정에 비해서 반도체 업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23년이 아직 안 끝났지만 23년이 진행되는 도중에 올 한해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추정치가 이렇게 밑으로 푹 꺼지는 그런 형태가 생겼어요 그럼 24년 25년은 어떻냐 현재 추정치 기준으로는 우상향한다 라는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왜곡이 있어서 추가로 주가가 빠지지는 않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영업이익으로 판단할 것이냐 PB로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은선 이거 기준선을 찾으면 주가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검은선을 뭘로 볼 것이냐 돈을 많이 버는 걸로 볼 것이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결국에는 자산을 계속 쌓아놓는 것 그 자체가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남자를 볼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진 남자를 볼 것이냐 아니면 연봉 2억인 남자를 볼 것이냐 둘 간의 차이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으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 기준도 좀 달라지겠죠 근데 PE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이걸로 봐도 여기를 기준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 왜곡돼 있어요 지금 23년 24년 때문에 근데 PBR 차트는 크게 바뀌는 게 없다 근데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산정을 할 때 대략적으로 바로 위쪽을 추정체로 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지금이 물론 연단위로 똑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제 23년 4월이다 이거 어디서 보냐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네이버 증권 들어가 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삼성전자 종목 분석 있죠 들어가서 기업 현황 누르면은 여기 아래쪽에 밴드 차트가 있습니다 이거 주식거래 하실 때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가 코스피 종목들은 이걸로 판단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냥 뭐 저평가 되어 있다 사라고 한다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셔서 남들이 좋아 보인다고 한다 쫓아서 매수하는 경우 많잖아요 직접 판단하시라는 얘기에요 상대적인 평가 잖아요 누군가는 싸게 보이고 누군가는 비싸게 보이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 조금 쬐끄맣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날짜가 떠 있죠 여기 레이어 위에 거기에 23년 7월 24년 24년 4월 대충 뭐 이 정도 되잖아요 3월 31일 4월 31일 대충 이 정도 되니까 자 어때요? PBR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1.4배 지금은 여기니까 요 다음번 초록색을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대략 내년 정도쯤에서는 7만 5천원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최근에 증권사에서 리포트 추정치를 나온 걸 보면 8만 2천원 7만 6천원 7만 8천원 8만 3천원 계속 그랬죠 근데 이게 29일 이후에 나온 리포트들의 가격을 보면 7만 8천원 7만 9천원 8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내년에는 저 정도까지 가지 않겠어?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오를 거야? 이제 그런 예측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왜 저렇게 높게 보는 거지? IBK 투자증권에 김은호 애널리님이 올려주신 리포트입니다 이거 뭐 라이선스 때문에 제가 올릴 수는 없으니까 서머리를 해드릴 테니까 IBK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증권사 하나씩 하나씩 다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눌러가지고 체크해보세요 아니면 뭐 YG 리포트 뭐 이런 데서 보시든가 IBK 투자증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래요 1분기는 모바일이 좀 돋보일 것 같다 23년은 시작은 모바일이 시작한다 MX 쪽은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MX 쪽은 제품 믹스 개선으로 매출이 전분기 대비 22%가 증가할 전망인데 1분기 영업이익은 94%가 감소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이러면은 뭐 그냥 우린 전자회사 테레비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여러가지 만든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다양한 제품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쪽은 지금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디스플레이 쪽은 좀 흐리다 모바일은 맑다 이거를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이거 이제 좀 밑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 사업 부문별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DX, DS, SDC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 DX 부문이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 TV, 가전제품, 에어컨, 공청기 비스포크 관련한 그런 제품군들 그리고 이어폰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C, 노트북 그리고 자동화되어 있는 IoT 기계들 스마트 스틱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품군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DS 부문 여기가 부문이 나누어져 있죠? 메모리, DRAM, NAND, 파운드리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는 이제 이거 좀 만들어줘 그럼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분할해서 가지고 있고 SDC는 이렇게 크지가 않죠 이쪽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리고 하만 인수해가지고 스피커하는 고품질 스피커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전, 음향기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냥 퉁쳐서 보면 이쪽이 그냥 가전이다 이쪽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다 만약에 이게 더 커 매출이 가전보다 더 크고 반도체 쪽, 메모리 반도체 쪽이 뭐 훨씬 더 크고 뭐 더 잘나가고 있다 그러면 회사 이름은 왜 삼성전자라고 있겠어요 삼성 반도체로 바꿔야지 아니면 그냥 뭐 극단적으로다가 회사 이름은 그냥 바꿔야지 삼성 메모리로 바꾸던지 그게 아니죠 실제 파운드리 쪽보다도 메모리가 더 크고 또 뭐 낸드 쪽 뭐 이런 것들보다 뭐 분할해서 이렇게 봐도 메모리 쪽이 크죠 대체적으로 그리고 아무리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21년치 1, 2, 3, 4분기고요 이게 22년치 1, 2, 3, 4분기 그리고 21년, 22년, 23년에 대한 전망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건 매출은 이렇고 영업이익은 이렇다 이거 출처는 SK증권 겁니다 그냥 뭐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IBK투자증권 거 거 눌러도 되고 SK 거 눌러도 되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삼성전자에서 줬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데이터를 준 걸 가지고 리포트를 씁니다 뭐 이게 뭐 저널리즘을 가지고 가가지고 뭐 취재를 하고 뭐 직원들 한 명씩 붙잡고서 리포트를 쓰고 이러지 않죠 삼성전자가 데이터 주는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디램 쪽의 흐름을 보면은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건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성장치만 봅시다 21년, 22년, 23년, 23년, 23년 성장치를 봤을 때 어때요? 언제가 제일 못합니까? 제일 약한 거 다음 중 가장 낮은 수를 찾아보시오 숫자는 비교할 줄 알아야죠 84580, 83051, 88885, 105467 어떤 게 제일 낮아요? 2번이 제일 낮지요? 2번이 언제예요? 2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무슨 선행으로 할 것이냐 추정치로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22년이 제일 낮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놓고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지금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네모를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21년, 23년 우리는 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22년만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저점입니까? 9월달 여기가 최저점이죠? 어쨌든 이걸 통합했을 때 22년이 저점이다라는 걸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22년이 83,000으로 제일 낮다 단순하게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가전이 갑자기 삼성전자 불매운동 전 세계적으로 잃어 뭐 이래가지고 삼성전자 아무도 안 팔려 전부 LG전자만 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죠 그리고 뭐 하만이 매출이 엄청 커가지고 하만에서 무슨 무슨 뭐 바람물질이 나와가지고 뭐 다시는 쓰지 말자 그런다고 회사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삼성전자의 큰 투축은 뭡니까? 가전 쪽과 반도체 그리고 그 가전 쪽에는 모바일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반도체 가전 쪽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모바일 가전 쪽은 큰 변화 없는 상태에서 반도체 쪽에서 등락이 생기니까 지금 주가가 들쑥날쑥한 거잖아요 추정치도 바뀌고 근데 반도체 쪽에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래요? 22년이 제일 힘드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22년이 지났고 지금 23년이잖아요 그럼 22년에 최저 바닥진호 돼요 여기죠 그럼 삼성전자는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주가가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한 7만원, 8만원, 9만원 이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얘가 지금 주가가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럼 이거 말려야죠 제가 삼성전자의 S라도 꺼낸 적 있나요? 작년, 재작년 삼성전자의 시옷도 꺼낸 적이 없어 삼성전자 왜 그런 걸 하고 있어? 이렇게 높은 걸 10만 전자 웃기고 있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던 그럴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지금은 여기에 와 있다 그렇다면 지금 바닥은 찍었잖아요 바닥은 여기쯤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바닥 부근에서 오르고 있는 거 아니? 그러면은 막말로다가 지금 여기서 추정체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뭐 삼성 반도체가 뭐 공장이 동시다발적으로 거기서 뭐 번호표가 갑자기 불을 질러서 삼성전자 공장 반도체가 그냥 다 폭삭 주저앉고 뭐 지진이 나가지고 뭐 다 그냥 무너지고 해가지고 반도체 생산이 아예 그냥 중단됐습니다 라는 대형 악재가 나오면 이게 깨질 수도 있겠지 가능은 하겠죠? 그럼 여기가 손절 아니에요? 이걸 왜 지금 사고 팔고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도 일부 사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이평선들도 다 깔아놨어요 이평선 돌파해가지고 넘어간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기도 사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충치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추정치가 그럼 앞으로도 추정치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 정도에 뭐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15%니까 너무 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 돌파한 여기에다가 스탑을 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여기가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거기가 대충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때 돼요 몇 퍼센트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6만 3,900원 정도 되는데 한 6만 원? 5만 8,000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 5만 7,000원, 8,000원 그 정도의 스탑을 걸고 추매를 하시는 거 특히 내가 물렸다 그리고 주변에 물린 분이 있다 아 우리 뭐 부장님과 과장님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이 사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물려있다 아 이거 좀 추매 좀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주가 올라가 밥도 먹으면 되잖아 국밥이 그냥 뭐 국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게끔 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지 이거 이제 주변 분들한테 좀 추천 좀 해주시고 저 삼성전자 한 주도 없어요 삼성전자 하겠어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는 거 자체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뭐 친구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엄마, 아빠, 회사 부장님, 과장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용해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그냥 조용히 가서 지금 이걸 숙지하셔야 돼 대신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걸 이걸 잘 들으셨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밥 얻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생산적이에요 그거는 정말 정말?' 아무튼